안녕하십니까 엑티브 시리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국내위 시스템어 참가로 64로 이익은 풍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많은 도전 끝에 가수에 데뷔하고 작년에 영화 반응에 데뷔하고 방과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랑해요 대한민국 모델로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72번부터 80번까지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1번부터 80번 65번 정평수민 정평수민 안녕하십니까 115번 정평수입니다 네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66번 정평수입니다 네 다음 참여자 66번 장괴리님 6번 정평수입니다 세상 다 모든 것이 하늘에 간절히 원할 때는 건이고 마음을 비우니까 어느새 눈처럼 녹아들잖아 오늘은 즐기러 나온 66번 장괴리입니다 네 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QW 오디션 참가자분들께서 회장하실 때는 역차를 꼭 반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 드리 오늘은 흑시같은 여자 다양한 색과 스토리가 심어있는 그 상상 이상인 흑시같은 여자 권윤수입니다 네 롤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70번 손나나리